파란색은 가장 많이 선호되어지는 색깔이다 그러나 많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어디서 음식의 색소와 같은 음식의 색깔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은 색소라고 안 돼 있구나 음식의 색깔이라고 돼 있구나 음식의 색깔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죠 뭐에 반대하는 거야 파란색이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와 같은 사람 선호되어지는 차의 색깔 같은 곳에서 파란색은 덜 인기 있죠 뭐보다 다른 색깔 보다 뭐 같은 색깔 보다 빨간색과 같은 색깔 보다 이것에 대한 하나의 이유는 대대하죠 뭐냐면 색깔이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게 주제물이네 근데 어떤 의미야 그것이 선호의 영향을 갖는 의미를 갖는 거죠 특정한 상황에서 예시적이 주제물인 것 같고요 네 까만색은 인기 있는 색깔이죠 특정한 옷의 아이템에 이게 뭐냐면 까만색 블랙 드레스 같은 것이죠 그러나 블랙 셔츠는 아마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적인 함축된 의미를 갖는 거죠 사람들에게 누구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나이의 사람들에게 아마 사람들은 갖는데 정치적인 이미지를 갖는 거야 이상적인 색깔에 뭐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업자는 뭐 할 수 있어 이런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죠 뭐함으로써 배열함으로써 뭘 배열함으로써 조명을 배열함으로써 어디에 색깔에 있는 사진과 컬러 사진과 아이템들은 네 문법적으로 조심하시고요 판단될 텐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야 이렇다고 판단해야 될 거야 이게 뭐죠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야 매력적이 매력으로 매력을 호소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죠 보일지라도 같은 색깔이 좋아짐을 받을지라도 좋아짐을 받는다 네 뭐 어디서 추상적이거나 또는 다른 상황에서 네 좋아짐을 받을지라도 어 이게 추상적이거나 다른 상황 추상적인 게 왜 나온 거니 갑자기 추상적인 게 왜 나온 거지 추상적인 상황? 이거 좀 이상한데 추상적이 좀 이상한데 엑스트랙트가 일반적으로 엑스트랙트가 일반적으로 엑스트랙트가 일반적으로 인도 엑스트랙트가 오 하나 뺏네 네 다시 인도 엑스트랙트가 뭐라고? 일반적으로 와 이런 뜻이 있었어? 네 그러면 이해가 되네 이것도 그러면 다른 문제로 주시면 되겠네